라 gör 마을뷨리언 일배충으로 밝혀졌어요? 그 상대는 아 그래요? 안두인 혁준상 일배충이었어요? 欧 mogди 승리를 불러올것입니다 내가 대자연을 속우고 정말 몰랐네 몰라요 롯데마트에서 프링글센서 합니까? 그러니까 침착만의 추적이래 마친사람 있나요? 천벌 이게 어차피 다음에 낼게 없어서 어흥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상황 봐섰을까 했는데 다음에 또 3코스트가 드로우되면은 밀리거든요 코스트가 그렇게 되고 채패를 믿고 500원 싸게 판다고? 흰색 그럼 게임이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맞지? 쟤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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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쟤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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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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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아 호호 이리 불러고 아.. 이따가.. 어둠의 광기 어둠의 광기 비밀결사단 여사제 어둠의 광기 암흑의 광기 정화해 드루어가 너무 없어 이걸 내껄 가져가서 땜질해? 미친 박아놓는다? 신폭을 한다는건가? 박아놓는다? 흠 왜 박아놓지? 2를 왜 박아놓지? 어흥을 내가 할까봐? 근데 2사잖아 어쩜 비글루 잡을 수 있잖아 마크 돌격 폐 보충하는 카드를 엄청 많이 넣는 어흥 빨리 끝내야겠는데 지금 내 카드를 4개를 봤어 바로 이 렛의 광기 사냥이 그의 렛의 광기 이 렛의 광기 그리고 이 렛의 광기 아 얘를 다시 써먹고 싶은데 저거 죽음이나 뭐 생매장 생매장은 괜찮은데 죽음하고 키씨? 키씨하고 죽음? 내꺼 가져갔나? 이건 지꺼고 이건 내꺼네? 시너지마 미친놈 내꺼와 지꺼야 환상의 하모니 이걸 여기도 박을까? 어차피 이거 안까주고 안까주면 이렇게 하고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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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사하고.. 이러면은 07라는게 되시죠 드로우만 실컷하다가 이렇게 됐어 드로우만 실컷하다가 이렇게 됐어 1,2,3 2,2,3 4,2,3 정국 표고빠 아 얘한테 힐을 못둬 오잉? 오잉? 힐하면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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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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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 나는 해피 나루 피자 피자 피자마루 나는 피자마루 나는 피자마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아 시들 딱 하나 있으면 한두 개 있으면 딱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흐어어 흐어어어 방송 진짜 얼마 안됐어요 네 샤워크림 맛 싸우어 아니야 싸우워 크림 맛 앤, 어니언 굴은 광역입니다. 제 유일한 광역 알겠습니다. 이것까지 내서 이걸 내봤자 제압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밖에 없네 여러 개를 내는게 낫겠죠? 좀 많이 불리한데 모르죠 제가 또 후반에 묵직한게 좀 더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짰다면 나 가벼울 일이 있을까? 초반에 좀 쉬었는데 전사가 멀파이즈래 멀파이즈단 멀파이즈단 멀파이 남기기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이게 얘가 되게 잘해졌네 미쳤다리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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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? 아 여기 개티껍네. 이거 못해야지 뭐. 굉장히 이상하게는 했는데. 부족해 부족해. 안 부족해. 안 미안해. 카드가 좋다. 안 부족해. 안 부족해. 안 부족해.